오늘의 스토리가 뭐냐면 여기를 지금 폭파시키려면 두개무리가 있어 가운데들이 우리 등을 뛰고 다닐 거야 그게 누구다니까 근데 한 명이 아닐 거야 송지호는 확실한 거야 송지호 왜? 야 아까 내가 그랬어 슬쩍 야 너 시장에서 그렇게 힌트 얻어놓고서 진짜 하나도 뭐야 그 정보 그랬더니 정보를 딱 얘기해 주는 건 안 돼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내부에 힌트가 있다 아 진짜? 지가 적힌 거야 내부에 힌트? 야 아괴물이 한 명 더 알겠어 형 나를 들어봐 누구 누구? 저 저 저? 누구? 아괴물이 형 들으면 깜짝 놀리고 너무 두려울 건데 김정국이구나 형 안녕하세요 야 너 뭘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형 없어요 형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네 여기 아 밑에는? 밑에는 아직 안 가봤어요 형 무대를 가봐야지 강수아 일로 와봐 네 형 여기 서서 딱 등장한 저기 등장하는 것처럼 한 번 딱 써봐 그것이 저 너랑 나랑 같이 섭외돼서 출애하는 걸로 자 이강수 아니 김병국 이강수입니다 나가자 나가자 Punk 아 ㅇ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아 고 거예요 우아 이러오 이리 오라고 가만히 있어 거 시 측으로 knows 여기 딱 있어.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가자.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이거 봐 형 시작되고 왔어. 형이랑 나랑 둘이 같이 있었어. 여기서 아웃시키지 않았잖아. 나는 아기 아이야 형. 진짜 잘한다. 여보세요. 어제 수고가 많았네. 하지만 자네는 유감스럽게도 아웃 면허 미션을 통과하지 못했어. 자네가 아웃 번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지. 나로서도 자네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깜대만. 첩보의 세계는 냉정하다네. 미안하네. 안녕. 끊은 거야? 아 뭐야? 첩보를 왜? 나만의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뭐예요? 응? 무슨 옷을. 탈락의 고비를 마신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최고의 능력자인 당신을 탈락시킨 MI6에 복수할 기회를 주겠네. 복수할 기회를 주겠네. 전 세계 금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프리즘 타워의 금고를 폭발해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같은 정보를 입수한 MI6에서도 요원은 그곳에 파괴했다네. 그는 역시 금고 폭발을 막으려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자네의 탈락은 아무도 모를 테니 내가 보내진 요원의 성을 입고 요원들의 삶이 창을 때 함께 미션을 수행합니다. 프리즘 타워에 도착해 함께 금고 폭발을 막았고 자네는 몰래 그 금을 빼돌리면 된다네. 요원들보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유리하겠지? 자네가 안 믿네. 이건 건 누가 보는 거지 도대체? M이 아니라면 또 누군가 있는 건가? 아무튼 나를 탈락시킨 거 예약이 될 거야. M 기다려. 찾아야 돼.